스톱 피 스톱 피 아니야 니 순솔직해지 어 좋았어 아주 잘했어 니 이건 좋아하지 귀여워 좋았어 어우 냄새 됐어 됐어 끝 시작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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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김치 너무 맛있다... 껍질 좀 헹구고 쌀가루 쌀가루 양념장 고춧가루 버터 오피니 앉아 버터 배고파? 배고파? 밥 먹을까? 오피니 배고파? 밥 먹을까? 냠냠 응 그래 합칠게 밥 먹자 밥 먹자 기다려 기다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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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피니도 먹어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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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 다 먹었어? 응? 다 먹어 버렸어? 버터 아쉬워? 아쉬워? 버터 아쉬워? 어? 그러면 살쪄산데 잘 먹었지? 음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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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ployed 먹을 블루베드로 나눠서 닭고래 그냥 소금 다진마늘 김치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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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오이란를 양배추에 끓 asritt 소금 보통 설탕 소금 설탕 설탕 소금 자유 파 오이 오이 간장 은혜 괜찮아 비즈코트 내가 먹어보거나 되게 빠삭빠삭했던 것 같거든 근데 이건 뭔지 빠삭빠삭할 것 같은데 촉촉함이 있어갖고 내가 조금이나 안 써요? 몰라. 근데 그 안에... 안 돼가 됐나? 아몬드도 안 돼. 아몬드도 근데 그... 넣고 있어요. 맛있다. 고! 오 잘했어. 잘했어. 빈이! 오 오리 있는데? 동물에 있어. 뻗어. 코 갖다 놓는 거 너무 웃기다. 구멍이 달려. 하나 먹는 거라고 코. 너무 웃기다. 빈이가 코 되니까 진짜 웃겨요. 얘는 좀 조심스럽게 콜로 약간 되거든.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든잖아. 얘는... 막... 낀다. 왜 가만히 있니? 어 가만히 있어야지. 앉아 앉아 앉아. 앉아. 기다려. 손으로 하자. 오필이 코! 오! 오필이 엎드려. 오이구 잘했어. 오필이 엎드려. 오 오필이 엎드려. 오이구 잘했어. 미유 shoulders. 일어나마 스테이 엎드려. Garamide 잘 치üt us 양념에 힘 많이 주지 마시고 여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힘 많이 주지 마시고 편하게 쌀하게 쌀을 더 주고 여기 아들이 뭉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손에 мел고 손에 먼저 쌀을 시켜주고 계란을 잘 볶아줍니다. 잘 볶아줍니다. 그릇에 담아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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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다진 소금 매운 소금 신선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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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나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양파 anf 양파 고춧가루 양파 분리 치킨 뼈를 잘 섞어주고 달콤한 김치 이렇게 바로 양념이 조각 비닐 잘 어울려요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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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피니 잘자 또 먹고 싶다 계란 땅콩 고구마는 먹을게요 만들래요 맛은 거다가 만들어봐 아 음 맛있다 칼레스 먹어볼까? 응 인테비 먹어볼까? 나 아들랜드 있다 나 오레오 전복 먹었거든요 오레오 전복? 어 맛있다 특이하잖아 향이 특이해요 이거는 퍼지는 쿠키 쫀득쫀득 큰 거 음 쫀득바삭 맛있다 응 맛있어 맛있어? 응 너무 맛있어 평소에 물음 드라이크 세트 세트 의 이제 쩔쩔!! 됐다! 됐다~~ 사랑해!! 안녕~~ 귀여워~~ Plenty 1개 2개 1개 2개 1개 혜연 5개 2개 2개 5개 5개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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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웃겨요? 아니 뭐해? 다 봤다 왜 이렇게 웃겨? 나 부러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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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귀여워 인기 강사가 돼야지 아 이거 세 개나 주셨네 다시 나눠 먹으라고 괜찮아? 마른 오징어를 버터물에 묻혀서 오븐에 구웠나? 맛있다 스팸 꿀 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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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